집합 x가 1, 2, 3, 4하고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1하고 1일 때는 위에다 합대해보고 3하고 4는 아랫다 대해보라세요. 이 말이 되겠네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합성을 했을 때 이건 15번을 합성하는 거고 17번을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성에 이 문제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주기를 찾아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대응되는 값을 찾아보면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거죠. 1, 2, 3, 4로 대응되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1은 2에 대응되는 거고 여기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3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을 대보라게 되면 여기는 9-a가 되겠고 3에 대응되는 값은 그 다음에 4에 대응되는 값은 1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9-a와 12-a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숫자를 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큰 숫자에서 뺀 것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숫자고 9-a가 더 작은 숫자죠. 그럼 남은 숫자는 1과 4인데 12-a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a는 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은 8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시켜보면 3은 1이 되는 거고 4는 4가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4라는 친구는 4라는 친구는 항상 4를 일정하게 대응되는 거고 1, 2, 3이 서로서로 교대를 넣으면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주기를 찾는 건데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서로서로 교대가 됐다면 이거는 이 합성은 3개를 주기로, 3개를 합성한 것을 주기로 이렇게 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15번이기 때문에 2라는 친구는 이 15는 3의 배수니까 그대로 그냥 2로 나오는 거죠. 다시 반복이 되는 게 2가 되는 거고 17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으로 나누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g2의 3의 값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함수에 대해서 3번 가는 거죠. 그럼 거꾸로 g3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3은 이 x의 값이 3이 될 때가 아니라 거꾸로 y가 3이 될 때 x의 값을 거꾸로 구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역함수니까 g는. 그 다음에 g2의 값을 구하는 거죠. g2의 값도 마찬가지로 y가 2가 될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1이 나왔죠. 그래서 2 더 1이고 a가 지금 8이 나왔죠. 그러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3을 곱보니까 답은 24가 답이 되겠네요.